잠깐만요. 되게 똑똑하다. 잘 생각하세요. 너 저기 건너갈 수 있어? 저기요? 내 다리로는 무리일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제일 좁으려나? 깊은 거 한번 보자. 여기 깊다. 깊다. 난 어차피 신발을 버렸으니까 유나야, 언니가 업어줄게. 무서운 조차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언니? 언니 힘 세. 진짜로? 좀 더 앞에 가서 업을까 봐요. 진짜 업어주시는 거예요? 어봐, 어봐. 저 옆에야, 옆에야. 아우, 무서운데? 어허어. 시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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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언니, 언니. 언니 어차피 양말도 안 신었고 신발을 버렸으니까. 언니. 언니 어차피 양말도 안 신었고 신발을 버렸으니까. 언니. 됐다. 너 가볍다. 너 가볍다. 너무 가벼워요? 어. 여기 앉을까, 유나야? 네. 언니 발 너무 차가울 것 같은데. 아니야, 어차피 아까부터 젖어 있었어. 저기 좀 더 가서 앉을까?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오케이. 유나야. 네. 노래방 마이크 좀 줘봐. 알겠습니다. 너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노래 한 곡 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블루투스 다운드. 같은 거 같구나, 알잖아. 짜잔. 아, 마이크. 집에서 오빠가 못 하게 하니까. 너 여기 앉아있어. 내가 저기 중간에 가서 부를게. 너 거기 서 봐. 네. 언니. 우유. 한글자막의 모든 services 어디로든 날 수 있는 튼튼한 지너러미로 나를 원하는 곳으로 헤어치네 돈이 없는 사람들도 배불리 봉을 수 있게 나는 또 다시 마다 길 가르네 넌마당이 담는 하늘 서울의 꽃은 진보단 난도 없고 일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는 안 다음에 그동안 내가 지켜온 수많은 가족들은 전혀 감사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유나야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거만한 그대와 골라줘서 너마야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유나야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언니도요 ※고행을 가진 아니오 ※고행을 자주 드릴 수 없습니다 Evan ※고행을 자주 드 temper 일어난 당신은 국민의 어떤 자기야 욕 뒤로 다니신다고 했어 오늘?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안 다니신다고 들어가서 아니요 아니요 일이 roller이엇네 늦게까지 그중 목적은 오빠 그거 마피아 게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야 마피아 게임? 만약에 제가 사회자예요. 그러면 마피아는 한 두 명으로 정하는 거죠. 네가 정해져요. 제가 그냥 이렇게 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자기가 시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마피아도? 근데 누가 연기를 하고 있는 마피아인지를 정하는 거예요. 시민이 전을 하는 건데 시민은 마피아를 죽이는 게 이기는 거고. 근데 죽고 나면 이 사람이 시민이었는지 마피아였는지는 밝혀져요. 말해야 돼. 너 알아? 마피아 게임? 네, 알아요. 오, 다 해보았구나. 한 번 해보면 근데 그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심리전이. 이렇게 설명 들었을 때는 그게 왜 재밌지? 이게, 이게. 저희가 좀 어렵게... 진짜 나쁜 아이야. 진짜 나쁜 아이야. 오빠 그런 인간인 줄 나 몰랐다. 정말 100% 유나야. 나는 정말, 정말. 정말 아니야. 언니도 의심스러운데요? 유나 욕한다. 유나 욕하려고 그래. 얘부터. 뭘 살려, 왜 살려요? 아니야, 지겨.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거 봐. 얘네 둘이 진짜. 너랑 살게 진짜야, 얘네. 난 유나만 있으면 돼. 유나가 다 꺼내줄 거니까. 오검인 척하고, 유나는 못하는 게 없고. 너네 정말 최고다. 겁봐! 유리 누나니까, 유리 누나! 재밌다. 딱 한 번만 더 하자. 살릴까 말까, 한 번 더. 해보자, 우리 해보자. 어피아 게임? 누나, 사회 잘 못 부면 돼. 사회 잘 못 부면 돼. 그러면 제가 한 번 할까요? 네, 그래. 처음 잘 아는 사람이. 자, 다음 어떻게 계세요? 일단 그러면 연습 게임 어쨌든 모르시니까. 그래 그래, 연습 게임 하면. 한 번 안 하는 거, 사회자는? 어!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두드려주시면 돼요. 엎드려. 눈 감고. 소리 안 나게. 눈 감고. 자, 마피아를 찍혔습니다. 눈 감으세요. 자, 마피아끼리만 살짝 들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주세요. 자, 고개 숙여주시고요. 자, 아침이 왔습니다. 다들 고개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자유롭게 이제 마피아를 출원하시면 됩니다. 시작한다는 건 여기서 마피아를 뽑아서 죽여야 된다는 거야? 팀이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마피아 팀은 다 죽여서 마피아만 낳는 게 마피아들을 이기는 거고 시민들은 마피아를 다 죽이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올바른 추리를 해서 마피아를 솎아내는 건데 그러니까 시민은 마피아를 죽이고 마피아는 시민을 죽이고 마피아는 시민을 연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거나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내가 볼 때는 혜리를 찍었을 거야. 왜냐하면 혜리가 게임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냥 바로 죽일까요? 마피아 나 왜 이렇게 날 죽여? 야! 나는 왜 웃으면서 나를 죽일까요? 나 지금 그만 죽이고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그래? 죽였다. 자꾸 죽이고 그러는 건 얘 같은데. 뭘 봐요. 뭘 봐요. 뭘 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 시민이에요. 넌 연기자잖아. 잘한다. 아니 진짜 시민이에요. 전 진짜 시민이에요. 아 그거 되게 헷갈리네. 말 많이 하는... 하나 둘 타면 서로를 찍어주세요. 그냥 의심되는 사람. 아피아가 누굴까? 의심되는 사람이에요. 자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투표. 자 그러면 수표를 하겠습니다. 업앤다운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류제니. 하나 둘 셋. 아 류제니. 아 류제니 씨는 죽었고 정체를 발견해주시면 돼요. 전 시민입니다. 아이고. 무고한 시민입니다. 무고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아 뭐야. 그냥 연기한 거야? 자 이제 그러면 밤이 찾아왔고요. 다들 고개를 숙여주세요. 이거 뭔데? 이게 왜 또 죽여? 이게 밤이 온 거고요. 마피아들끼리 고개를 들어서 한 명을 시민 한 명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대에. 네. 정해졌습니다. 자 다 아침이 바랐습니다. 고개 들어주세요. 아 저희 회장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민이요? 가만히 있었는데 운명한 거야?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왜요? 시민. 아 무고한 시민이요. 무고한 시민 한 명이 이렇게 죽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돌아가셨다고. 마피아들끼리는 시민만 죽이겠네? 그렇죠 당연히. 웃으면서. 이 다음은 같이 합류하세요. 아니 그래서 마피아 다시 한 번 해야 되나 이러면. 일단 여기다 또. 저희가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세요 마피아 게임. 아 그럼 같이 합류. 그럼 아예 다시 껴서. 너 마피아 게임 할 줄 아니? 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여기 두 분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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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디다. 여기 제주도가 처음. 자 시작합시다. 고개를 숙이시고. 바닥을 뚫으시면서. 눈을 감아주세요. 마피아. 마피아는 세 명 뽑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들 일어나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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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많이 했어.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강아지들 중엔 없죠. 그럼요. 지져서. 조심해. 조심해. 설렘해. 유나. 언니 마피아요? 너 마피아 같아. 말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영기자들은 표정 안 써. 진짜. 얄리워. 얄리워. 헷갈려. 나까지. 아니 지금 나는 이분인 것 같아. 저도. 창록 오빠가. 딱 막 뭐 이제 시작됐습니다 하고 이러는데. 계속.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쪽은. 추리라고 하셨어요. 눈물치. 자 그러면은. 마음 가는 대로 일단은. 단서를 얻기 위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지목해 주시면 돼요. 창록 씨가 일단은 심판대에 올라갔고요. 초야 변론 해주세요. 저는 진짜 시민이고.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투표. 비가 잘못했네. 일단 시민이래. 일단이 어딨어요. 여기서 이제 죽일지 살릴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거고 이게 죽이는 거예요. 아 지목을 합니다. 마피아라고 생각하면은. 죽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자 일단 죽었습니다. 정찰 밝혀주세요. 시민이에요. 저olie. 진짜. 원래 표정이란 거구나. 애의 첨수를 죽일광? 이제 gapshod는. 계속 죽일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상 Multi예요. 예 sat đã. 예. 그렇게 해서 마피아가 이제. 시민보다 많아지면 마피아 이기는 거예요. 음 제가 저를 보지 마세요. 저 시민이에요. 정말 잘하시네요. 제가 정말 시민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학교에 있다 보니까 눈빛만 보면 제가 느낌이 오거든요. 마지막 커플 중에 우리 여성분. 아빠 천재야. 입술이 떨리고 있어. 그치? 아빠 천재야. 둘 중에 한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반론을 하자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처음 왔으니까 조심스럽게 관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분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시민이에요. 하실 때 침을 한번 삼키셨어요. 근데 그 다음번이 또 대박인 게 사회자분이 딱 저는 시민이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사회자분께서 잘하시네 라고 하셨거든요. 보지 마세요. 저 시민이에요. 정말. 아 잘하시네요. 제가 정말 시민인데요. 제가 그것 하는 겁니다. 아 맞아. 그렇게 말했어요. 시민이 아닌데 시민인 척을 잘 하시네 라고 하신 게 아닐까요? 이런 거면 거의 유력한 힌트예요. 아 사회자를 보고 힌트를 얻을 수도 있긴 하겠군요. 근데 이 게임은 처음 하는데 이렇게 잘 할 수 있다고? 자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이제 전개가 돼야지 또 이제 빨리빨리 되니까. 지목을 할까? 자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해주세요. 의심스러운 사람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가장 많은 표를 받으신 게. 네. 네. 아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손을 내려주세요. 지금. 네. 네. 아름씨가 지금 이제 죽게 됐는데. 자 최후의 변론을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시민입니다. 자 이 말의 진정성에 있는지. 그거는 이제 여기 투표에서 하시면 돼요. 이거 올려주시고. 죽일지 살릴지. 자 하나 둘 셋. 네. 돌아가셨네요. 자 정체를 밝혀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네. 저는. 네. 저는 시민입니다. 네. 저는. 시민입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 아 ו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 다음 얘기는 이제 다시 밤이 지나고 나서 선생님 밤이 지나고 나서. 아 저 남자분인 것 같아. 남자분이 맞는 것 같아. 이제 다시 밤이 오세요. 진짜 나쁜 아이구나. 선생님. 진짜 나쁜 아이구나. 진짜 나쁜 아이구나. 왔다고 했잖아. 뭔가 이상하지 않냐? 뭐가 희생한 거린다 이거. 내가 왜. 아니 난. 아 장수로울 것 같아요. 사장님인 것 같아요. 고개를 숙여주세요. 밤이 왔습니다 이제. 자 이제 눈 감으시고요. 마피아만 살짝. 다 눈 감으세요. 마피아만 살짝 들고 누구를 죽일지 골라주세요. 가면 뭐 하는 거야? 눈 감으시고요. 마피아만 살짝. 다 눈 감으세요. 마피아만 살짝 들고 누구를 죽일지 골라주세요. 눈 감으세요. 마피아만 살짝 들고 누구를 죽일지 골라주세요. 마피아만 살짝 들고 누구를 죽일지 골라주세요. 자겠습니다. 네 고개를 숙여주시고요. 그리고 누구를 죽일지 골라주세요. 하아... 알겠습니다. 네, 고개를 숙여주시고요, 고개를 숙여주시고 네, 밤이 되었고요. 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들 고개 들어주세요. 선량한 시민, 윤아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저요? 아, 나 중지 할 것 같아! 저요? 아, 나 중지 할 것 같아! 안타깝다, 알겠겠다.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아, 싸깝다, 알겠겠다. 재밌다, 재밌다.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내가 왜... 아, 장수 오빠 같아요. 장수 오빠 같아요. 사장님인 것 같아요. 윤아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저요? 아, 나 중지 알 것 같아! 아, 싸깝다, 재밌다, 재밌다.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영웅이 많네 마피아가 세 명 있는데 그들이 연기를 해서 못살렸구나 알겠습니다 못살렸구나 의사선생님 잠깐만요 의사선생님 잠깐만요 상순윤 사장님 마피아세요 저도 그거요? 네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아니 그냥 느낌이 피해 파카 왔어요 아니 저는 봤어요 뭘 봐요 뭘 봤어요 유나 씨가 살해 당하기 전에 저희 사장님을 의심했어요 어 맞아 마피아라 그랬어 그리고 정말 웃긴 거는 유나 씨가 죽을 때 굉장히 억울해 하셨어요 하하하하 되게 똑똑하다 내가 알았는데 알았는데 이거를 알면서도 죽었네 하는 우리 빨리 빨리 해 빨리 자 그러면 잘 생각해 잘 생각하세요 응? 잘 생각해봐 네 저는 확신해요 확신해요?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진짜 확신해요 느낌 내한테로 찍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아 나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저희 사장님이 내 표 받으셨어요 아 내가 죽어야 되나 우리 사장님이 저녁분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자 그러면 이제 쳐가 볼게요 수나 나는 뭐 나는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마피아가 이기는 거지 실망입니다 주일까 주일까 살릴까 주일까 여기 있어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mud 살려야 돼 잘 controle 정리했는데 하나 둘 셋 어?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이거 가져와 왜? 아니야. 사장님은 어떻게? 아니야, 죽여. 왜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아, 죽여요. 마피아 같은데? 죽여요. 죽여, 그래. 트레이트 미스야, 잘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한 번에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아니, 근데 마피아가 좀 죽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냥 빨리 죽여요, 빨리 죽여요. 한 번에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끝나, 끝이야. 누가 이기나 지나나. 마지막 준비는 아닐 거예요. 저는, 저는 근데 한 가지 들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마피아가 아니시라는 거를 한 번 입증을 해주시면 안 돼요. 나는 왜 마피아가 아니다라는 혹은 막 난 이 사람이 너무 마피아 같다, 이런 거. 아, 이분이 마피아인데? 이분 마피아야. 마피아, 마피아? 어, 마피아야. 너무 죽이려고. 너무 죽이려고. 너무 죽이려고. 그러면 죽이고. 그래, 투표. 자, 사장님 하나, 둘, 셋. 아니, 사장님 안 된다니까. 그래, 잘한 거야. 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마피아로 지복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 반론을 하는 거야. 반론을 해야 되잖아. 네, 최후의 변론을 또. 반론을 해주세요. 반두대에 올랐습니다. 최후의 한마디 해주세요. 최후의 한마디 하자면은. 진짜 시민이세요? 저는 엄청... 저는 엄청... 왜 입당기에 기침이 나와가지고. 하필 이때 기침이 나와서. 자, 그걸로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줄게. 자, 아, 별을 통해 끝낸 거예요? 야, 너도 그냥... 아, 어떡해. 하나, 둘, 셋. 정체를 밝혀주세요. 저는... 아, 진짜. 진짜? 정말... 정말... 선량한 시민입니다. 아, 뭐 봐요! 아, 뭐 봐요! 아, 어떡해! 만약에 마피아의 승리로는? 네. 게임은 이렇게 마피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 그래! 아, 진짜! 너 왜 그래! 아니, 진짜로 나쁘어! 아니, 너무... 너 왜 그래, 진짜. 너무 잘했어. 진짜 나쁜 아이야. 마피아 안 나쁘었어. 아니, 또? 아니, 왜 이렇게 셋이. 오빠 나... 아니, 오빠... 오빠 그런 인간인 줄 나 몰랐다. 아니, 근데 진짜 사장님 되게 잘하셨어. 사장님 되게 잘하셨어. 저 아무도 의심 안 했죠? 아, 아깝다. 아, 속상하다. 아, 속상하다. 아, 너무 잘했다. 제가 좀 고민했거든. 살릴까 말까, 한 번 더. 아, 알겠습니다. 한 판만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모두 고개를 속여주세요. 어, 목소리를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마피아 먼저 뽑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고. 아, 너무 신기했어요. 아, 너무 신기했어요. 아, 너무 신기했어요. 생각 잘해. 생각 잘해. 낯선 사람을 시켜주려고 하지. 신속한 사람을 시키려고 하네요. 보건이 마피아 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둘이 되게 잘해 진짜. 이 둘이, 연기자가. 뭐 기속만 해도 되는 거야? 저 안 뺑겠습니다. 절대 굽힐 수 없는 게. 오히려 이 친구의 성향을 봤을 때. 무조건. 조금. 낯선 사람. 역시 신년직이네. 방금. 내가 봤을 때 민승이. 지금 이제. 좀 뭐 하나. 감투 쓸 때 됐는데. 민승이 지금 손에 땀 찼는데. 아니라고요. 저런. 다른 층이 있는 건 아니잖아. 아, 아닙니다. 너 왜 이렇게 땀이 났어. 맞아, 맞아. 그래, 난 민승이 갈 거야. 갈 거고 싶다. 나도 민승이 한 번. 저 진짜 심연 아니에요. 저 진짜 심연 아니에요. 어? 아니, 아니, 마피아 아니에요. 마피아 아니에요. 마피아 아니에요. 응, 너 마피아. 동희? 어, 보관. 박보건. 이동희, 박보건. 동희, 박보건. 그게 얘였구나. 맞아. 자. 하나, 둘, 셋. 미안해. 미안해. 난 사람인데. 아... 갈 땐 가자. 민승이 정체를 밝혀줘. 저는 시민입니다. 어? 진짜? 선량한 시민이. 빨리 땀이 났었는데. 죽었습니다. 민승아. 원점으로 그럼 돌아가는데. 미안해. 이거 둘이. 모두 고개를 숙여주세요. 또 이렇게 해봐. 마피아들은 고개를 들고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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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민승이. 저 리액션. 어, 뭐야 이거. 어? 아, 이거 맞추기 힘들 것 같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이거 진짜. 진짜 맞추기 힘듭니다. 맞추기 진짜 힘듭니다. 네. 선량한 시민 한 분이. 절대 맞추지 못합니다. 절대 맞추지 못합니다. 은우 씨가. 돌아가셨어요. 시민인 거지. 시민인 거지. 아, 그럼 모르겠는데. 아, 지금 말 한마디로 어떻게 모르겠는데. 너무 쌩뚱맞은 사람을 죽였어. 물, 난 물. 이거 마피아가 이길 것 같은데?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여기서는 일단 무조건 한 명. 저 알 것 같아요. 저 아버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아버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기가. 오! 라고 했는데. 아는 사람. 오! 아니, 그리고 죽일 때. 죽일 때 자기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 셋.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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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승아 잘가. 바로 지목했어. 자기 자식인데. 갈 땐 가라고. 갈 땐 가라고. 자, 지목. 하나, 둘, 셋. 저. 저. 저 진짜. 아버지가 그럴 순 없지. 마피아는 그럴 순 없지. 따라야 돼. 전판에 자란 사람들 따라가야 돼. 이제 무조건 꼭. 따라가, 따라가야 돼. 나는, 맞아. 이제 마피아. 나는 죽일 거야. 아니, 이 이상한 안 죽일 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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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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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지. 마피아다 마피아. 시민이에요. 진짜. 시민이에요? 하아. 왜 못해. 아니, 마피아인 척을 해. 원래. 아니, 이거는 원래 이런 분이고. 진짜. 여기, 여기. 문 닫힌. 진짜. 아아. 그러니까 마피아가 있어요. 아, Despite. 아니, 왜냐면. 아, 나 진짜 모르겠어. 아, 나 진짜 모르겠어. 고개 숨어 주세요. 고개 숨어 주세요. 마피아는 고개를 들고, 지목해 주세요. 이런. 마피아는 고개를 들고. 이런. 마피아는 고개를 들고, 지목해 주세요. 이런. 짠 진짜 나쁜 아이 있지? 여기에 진짜 다 날 것 같아 와 진짜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주세요 누가 죽었을까? 나와 빠져 뭐야 도대체 마피아가 아니야? 마피아가 아니야? 마피아가 아니야? 마피아가 아니야? 마피아가 아니야? 마피아는 가만있어 잠깐잠깐 야 100%야 여기 시민 누구누구 있어 빨리 동의해줘 저 시민인데 저도 진짜 시민이에요 저 시민이에요 저도요 어 잠시만요 저 시민이에요 정말 근데 제 쪽에는 제가 저 쪽 믿으신다고 했었죠? 효리언니 효리 누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나 진짜 시민이에요 이전에도 마피아였고 나 진짜 하나님께 맹리 하나님께 맹리 연기는 안 돼요 이거 봐 다 몰아가지 마 진짜 못됐어 너를 의심하는 거 아니고 나는 계속 아름씨를 의심하는데 완전 죽어야 돼 빨리 시민 시민들 아니 아니요 내가 변론할게 라디오 변론 내가 지금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아니라니까 마피아는 아니니까 시민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아빠 시민이 아니냐 지금 지금 한 번에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아니 근데 마피아 가지고 두 번 남는 거 괜찮으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야 난 소리는 하라니까 야 마피아 근데 난 소리는 하라니까 야 마피아 근데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아이고 야 너 진짜 나쁜 아이 너 마피아지 진짜 나쁜 아이다 나 오빠 찾았어 내가 찾았어 진짜 그 다음에 유나야 유나야 야 그 다음 100% 유나야 아니야 유나가 자기 마피아 아닌 척 하려고 박보검이에요 박보검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조용해봐 정말 100% 유나야 나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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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진짜 시민이에요 아 시민이에요 아 시민이에요 아 시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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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욕한다 유나 욕하려고 그래 얘부터 욕 한번 해봐 너 아 시민이라고 아 믿어야죠 저러는데 저건 믿어야 돼 아니야 아니야 유나 원래 욕 잘해 원래 잘 욕 잘해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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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마피아니까 유나 의심 안 하는 거지 계속? 일단은 여기서 계속 감싸주는 거지? 어? 왜 의심 한 번도 안 해? 누나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나도 아니라고 계속 그랬는데 유나는 계속 유나랑 느낌이 다르죠 뭐가 느낌이 달라 뭐가 느낌이 달라 뭐가 느낌이 달라 정말 정말 아 너무 어려워 야 너 연기하지마 진짜 진짜 나 아니에요 야 야 야 얘네 봐 둘이 연기하고 있잖아 빨리 지금 갈게요 하나 둘 셋 와 나 진짜 모르겠네 너 포기한 거야 너 다시 배신한 거야 야 야 유나 유나 이거 봐 유나야 유나 유나 뭐라면서 얘기 한 번 딱 하고 무조건 그냥 나 아니에요만 하지 계속 지목하는 나한테 언니 저 진짜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했어 빨리 지목을 하자 전 진짜 아니에요 오 전 시민이에요 너 죽여버린다 지목하고 내일은 아무데도 나가지 마세요 지목 당했어 아 지목 당했어 빨리해 빨리 지목하고 자 유나 씨 별로 죽여 별로 아 갈게요 아 아 갈게요 하나 둘 셋 아 갈게요 하나 둘 셋 우와 둘 셋 우와 맞지 이거 나파라지여도 나파라지 털량한 시민 시민 웃기지마 시민 아니냐 시민 무리하 시민 호냐 시민 시민 호냄 시민 자 밤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여주세요 너 너 진짜 너 따 스피 저 수영하네 선생님 근데 layers 어어 아니 이 선생님 처음 한다며! 유나씨가 잘 집는데 건번이 다... 아 묵살당해! 내가 아까 그렇게 박보검을 외쳤는데 미안하다 유나! 미안하다! 너무 못하단다! 다 틀려요! 사장님이 다 틀렸어! 다 틀렸는데 목소리가 제일 커! 다 틀렸는데 목소리가 제일 커! 배우는 배우다! 아 역시 배우는 배우야! 역시 배우는 배우야! 11시야 11시! 잘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웃기다! 역시 연기자가 잘하는구나! 잘 나왔다! 이렇게 보고싶은게 잘 나왔다! 10시!